사이코패스 중 1% 프레데터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일까 구동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입니다 이거 아직도 못 잡았냐? 목격자가 없으니까 정순경은 영원히 종일이 적성이 아닌 것 같다 많이 놀라셨죠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한 거야? 모자란 거야? 너 연쇄살인 범 잡는 일이 동네 순찰한 분은 같은 줄 아냐? 나같이 이럴 것도 없고 악만 남은 놈이 상대해야 될 놈들이라고 너 죽이러 간다 이제 범인 말이에요 신을 증오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데다 시체를 옮겨두고 손가락으로 엿먹으라 했다면서요 왜 치극이만 다르죠?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지금부터 네가 본 거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그래 그 새끼 잡아 알겠어? 저 형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 저도 이번 수사에 좀 껴주세요